만남 위치 이 사진을 찍은 후 아예 찍어서 하는 방법 그 두 가지 중에 선택하면 될 거 같아요 오케이? 네 여전히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좋아요?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나갈 때 하면 약간 인테리어를 받을 거야 내가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너 나 봤을 때 그래도 이 그림을 깔려야 되겠네 아 이거 내가 지금 이 제품은 니가 나중에 구입을 해서 만들어도 되는건데 문제는 의상을 어떻게 푸는 게 중요합니다 의상은 니가 이런 것에 대한 비슷한 것들을 느끼게 된 것들을 찾으면 찾을게 되고 아니면 요만큼을 가져와서 이걸로 외상은 와인에서 주의한다던지 가끔씩 가끔 만드는 강도를 해서 ㅋㅋㅋ 버디를 잘 하더니 미치게? 실수로 이렇게 미치게 할거야? 다рал가봐 근데 이렇게 자극에 넣어두니까 얼마나 미칠거야 찾아봐 부끄러울지 어딨지 보겠습니다